우리 구독자님들 예전에 싸이월드 하셨어요. 이 싸이월드가 재개되면서 추억을 소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. 싸이월드 하면 감성 돋는 BGM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. 그런데 이 싸이월드의 BGM마저도 임영웅 씨가 접수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임영웅 씨는 싸이월드에 가입했을까요? 난 5월 30일 발표된 싸이월드 주간 차트에 따르면 임영웅 씨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. 그 외에 무지개, 아비양또, 사랑이 진짜 등도 탑10에 진입했다고 하네요. 싸이월드는 토종 SNS로 2000년대를 상징하는 하나의 문화이기도 했잖아요. 미니온피도 꾸미고 일상사진도 올리고 일촌 맺고 파도 타고 그런데 그 시절에 추억이 가득 담긴 싸이월드까지 임영웅 씨의 노래로 물들인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. 싸이월드는 2000년대 중후반까지 엄청난 인기를 누리다가 2010년 이후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SNS가 등장하면서 싸이월드가 추억 속으로 사라졌었죠. 그런데 그 싸이월드가 지난 4월 재개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임영웅 씨는 싸이월드에 가입을 했었을까요? 저희 제작진이 싸이월드 휴면 해제를 하고 임영웅이라고 검색을 해봤는데요. 우와, 임영웅이란 이름의 미니홈피가 여러 개 나오네요. 과연 이 중에 진짜 임영웅 씨의 미니홈피가 있을까요? 임영웅 씨가 1991년생이잖아요. 싸이월드가 1999년에 출시를 했으니까 그때는 임영웅 씨가 8살, 9살 정도였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싸이월드가 2010년 초반까지는 활발히 운영이 됐으니까 임영웅 씨가 고등학교 다닐 즈음까지는 싸이월드가 유행이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가입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. 만약 임영웅 씨가 싸이월드를 했었다면 그리고 미니홈피 사진을 오픈해준다면 풋풋했던 학창시절 임영웅 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행운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싸이월드가 재오픈되면서 스타들도 추억 찾기에 나섰는데요. 배우 김공은 씨가 자신의 SNS에 싸이월드 복구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. 지금이나 예전이나 정말 이쁘고 앳된 모습이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. 그리고 윤종신 씨도 싸이월드를 재개하고 추억을 소환했는데 윤종신 씨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방송됐던 MBC 시트콤 논스터4에 출연했었잖아요. 논스터4는 정말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함께 출연했던 스타들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보입니다. 와 벌써 19년 전이네요. 장근석 씨, 이윤지 씨, 그리고 현빈 씨, 한예슬 씨의 풋풋했던 리즈 시절도 볼 수 있네요. 아 그리고 이분은 바로 소희연 씨. 소희연 씨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요. 남편 임교진 씨의 모습도 보이네요. 저도 얼른 휴면 해제에서 과거 추억여행을 좀 떠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임형웅 씨 노래를 BGM으로 깔면 과거 감성과 2022년의 감성이 어우러진 색다른 미니홈피가 될 것 같은데요. 여러분도 싸이월드로 아름다웠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보면 어떨까요? 그리고 앵커리의 똑치비도 구독, 좋아요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앵커리의 픽이었습니다.